오늘의 쇼트 프로그램 윌링 윈즈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트리플 액셀 점프입니다 첫 번째 점프 아 네 좋아요 또 한 번의 점프 트리플 액셀 트리플 토르 컨비네이션 이어서 플라잉 카멜 스피니입니다 마지막 점프를 향해 갑니다 스피를 이어서 세 번째 점프 이제 곧 준비됩니다 세 번째 점프까지 이어져는 스텝 구간 음악과 하나가 닌듯합니다 음악과 하나가 닌듯합니다 음반 위를 유영하고 있는 유영선수 여기 스프레드 리그 인어 파워까지 마지막 트레이프트 컨비네이션 스피 유현 선수의 트리플 악셀이 올림픽 무대에 착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줬습니다 1차 대회 때는 트리플 악셀